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 용해군인 가방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도농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한광상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도농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중남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매도 그리던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뜻밖의 맞이한 원산 용해군인 가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와여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받들고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원산 용해군인 가방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권하고 학생가방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생가방 생산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도들마다의 수십만 개의 학생가방들을 생산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원만히 갖추어진 것만큼 이제는 가방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 도의 가방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놓고 질평가를 똑똑히 하고 요구성을 높임으로써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가방의 질적 수준이 꼭 같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좋은 학습장과 가방, 학용품, 교복을 안겨주어 어릴 때부터 우리의 곳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가방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하나의 가방을 만들어도 자기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어머니 심정으로 질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이고 심료를 쏟아보야 한다고 거듭 부탁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손행시키고 생산공정마다에서 기술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가방공장들 사이의 기술교로를 조직하여 서로 배우고 지혜를 합쳐가며 가방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비약과 혁실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원산 용해군인 가방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짧은 기간에 공장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번뜻하게 꾸려놓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악을 탁을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친 나라의 귀중한 포배들인 용해군인들을 아끼고 존대하며 잘 돌봐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당위원회가 용해군인 공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잘 도와주라고 그들이 후대들을 위한 보람차고 용리로운 사업에서 성실한 노동의 땀방울을 흘리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습니다. 원산 용해군인 가방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헌신과 뜨거운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며 자기들의 일토를 찾아주시고 따뜻히 고무 격려해 주시는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 사랑을 받도록 맵시 있고 질 좋은 못쟁이 학생 가방을 더 많이 생산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